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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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가지 방식 여기가 더 많은 방식 여기가 있는 두 가지 방식 한 가지 방식 한 가지 방식 한 가지 방식 좀 많이 흡수 이렇게 여기가 조금씩 흡수 그러면 한 가지 방식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뾰 야무천의 느낌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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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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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